제 이름은 레티예요. 이쪽은 제 단짝 크라디예요. 리온 해군 레티, 발포 준비 끝! 우와, 제 입대하는 꿈을 꿨어요. 하나의 정신을 둘에 차리자! 기상, 기상 시간입니다! 부대 차렷! 이렇게 하던 거였나요? 이번 임무는 제게 맡기세요. 이번 작전은 제가 지휘하죠. 장전 중이에요. 터, 터진다! 장전하고 쏜다. 참 쉽죠? 먼저 가세요. 전 장전 좀 할게요. 부상자는 뒤로 빠지세요. 위험할 때는 제 뒤로 물러나세요. 네?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. 어머? 미안해요. 이 맛이야. 완벽한 폭발이었어. 짜릿해.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레티, 인사드려요. 크라디, 들었어? 임무야. 빨리 가자. 오늘도 희열을 흠뻑 젖어볼까요? 멋진 불꽃을 보여드리죠. 걱정 마세요. 오늘 크라디의 상태는 최상이에요. 디테이! 제 모든 걸 보여드릴게요. 마지막을 장식해볼까요? 마지막을 장식해볼까요?